오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니 그 250만원짜리 니한테 매트리스를 사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니 자기 쓰라고 그 해가 줬는데 참네 아니 그 매트리스만 사왔나 그 그것도 사왔다 아이가 베개도 사왔다 아이가 세트로 산다고 그래 돈을 300이나 주고 사 300짜리 사가지고 니 어쨌든 잘 썼잖아 아 저기 있는거 아이가 그거 버렸다 왜? 어? 평생 쓸 수 있는거 아니야? 어 많이 내 많이 내 내가 어디야? 양념까지 네네 여기 어디야? 저걸로 가야돼 이거 어디야? 어이게? 아이가 오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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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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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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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